아유 요르야 요르야 아유 요르야 아유 요르야 아유 요르야 아유 이딸 어떡해 아 여보 어 아유 어떡하면 좋지 이거 요르야 이거 지금 열이 장난이 아니야 독감인 거 같아 아유 밤에 와서 병원으로 가 못 갈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유 그러니까 요르야 괜찮니? 아 범수야 빨리 가서 빨리 물 좀 떠와라 물 좀 어? 어 어 어 물 좀 떠와 빨리 범수야 빨리 어유 독감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아유 우와 어 나 토끼기 좀 갖다가 조 어유 알았어 아 빨리 갖다와 빨리 갖다 와 여보 어 빨리 줘봐 어 어cze 불 벗겨 줘 아 알았어 알았어 꿀꽀꿀꿀꿀 어휴 잘 묽이네요 아유 이뻐라 아 보무수야 저기 멀리 떨어져있어 부정 한이 Pik여.나 깜짝이야 여기 아여기 어, 그래, 어이구 어휴 부정이 탄단 말이지 어휴 어휴, 어휴, 괜찮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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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이거 이뻐죽겠는데 이거 아파가지고 그래, 아파 음, 왜그래, 왜그래 동화책일거같아 봄인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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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인사야 봄인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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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인사야 봄인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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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인사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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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야, 이거 어떡합니까, 아휴, 아휴 아, 나, 동화책 아, 그래, 그래, 그래 헤, 헤열제 없어 헤열제? 나 너무 아파 아휴, 요로가 많이 아픈건데, 여보 일단 요로 위층으로 올려보내야 되지 않아요? 침대 위에다가, 그래 요로야, 내 어깨 앞이렴, 그래 그래, 가자, 아휴 아휴, 아휴, 이뻐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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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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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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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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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다 잠깐만 한 번만, 한 번만 쉬었다가 지금 causa 구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platforms 뿡адц swing 벗 fant 감기 없는 나도 아니고 부정하여 minister ㅋㅋㅋㅋㅋㅋ 요리야 가자아 요리야 천천히 와 천천히 아빠가 빨리 해줄게 어휴 엄마는 토끼인형 들고 가게 요리가 많이 아픈가 봐 아휴 많이 아프네 우리딸이 독감인가봐 이거 여보 독감이 요즘 유행이라던데 어떡해 요리야 내 내 하자 아유 많이 아픈가보네 열이 장난이 아니야 여보 이거 지금 우리 앞에서 될 수가 없어 여보 여보 아무래도 여보가 좀 지금 있긴 했는데 어? 약국가서 해열제같은거라도 좀 사와요 아유 그래야되겠어 아무래도 어 알았어 알았어 어 갔다올게 여보 아 우리 딸이 아파서 큰일났네 이거 진짜 아 해열제를 사와야겠는데 이거 어 봄수야 아무래도 여루가 아픈거같애 네 동생 여루가 아픈거같애 어? 안 되겠어 오늘 봄수야 약국가서 해열제를 좀 사오자구나 어때? 같이 가 저도 가요 아예 그럼그럼 나 부정안타 아 잠깐만 티비에서 뭔 뉴스가 하는데 이거? 좀 심각한 얘기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5분 뉴스의 아나운서 이수건 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지금 66번지에 있는 인여도시에 있는 그 근처에 일어나는 아동유괴 연쇄사건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용의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경찰이 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인지 전진이 없는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용의자에게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연락이 오지 않아서 더욱더 수사에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에서는 익녀 도시에 살고 계신 부모님분들은 더욱더 아이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교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사탕을 막 준다든지 막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막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막 사탕을 준다고 막 그러면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휴 요즘 유괴사건이 많대 봄수야 나도 유괴당하면 어떡해 어휴 그러게 어휴 무섭다 그때 만약 그럼 봄수가 유괴를 당하면 아빠는 마음이 철컥할꺼야 진짜? 으음 아휴 봄수가 많이 보고 싶겠지 그때는 어휴 봄수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그치? 그렇네 어 빨리 이제 그 요로로가 지금 아프니까 아아 빨리 약국가서 헤어제 사오자구나 땡 음 흠 아휴 어휴 낯익은 얼굴인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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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 금학시원학교 다니던 그 김땡땡 아니야? 설마는 어? 어휴 오랜만이다 친구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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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이런데서 보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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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본다 어휴 반갑다 그래 아아 그치 그치 옛날에 뭐 그런일이 있었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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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약국에 가야되는데 어 봄수야 응응 아빠가 돈줄테니까 그 약국에서 그 헤어제만 사와가지고 이쪽으로 와 알았지? 나 혼자? 아휴 아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그래 아휴 그랬지 그랬지 어휴 나 유괴당하면 어떡해 아 아 그래 봄수는 유괴 안당해 어른이잖아 어른 어 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알았어?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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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니가 제일 좋아했잖아 하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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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엄마아빠는 맨날 요로만 이뻐하고 나한테 막 부정탄다 그러고 엄마아빠는 분명 내가 막 유괴당해도 슬퍼하지 않을거야 너무해 정말 흥 흥응 흥응 뭐야 약국 도대체 어딨는거야 여기도 어둡다 무서워 약국 어딨지 흥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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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바를 살려주세요 그 아저씨 막 TV에서 그 막 조스바 많이 먹던 아저씨 아니응 유괴범 그거 으흥흥흥흥흥 목숨 시켜야 할 것이야 흥흥 으흥 알겠어요 저 전화 걸게요 살려주세요 따르르르 따르르 어 어 아빠 아유 그나저나 잠깐만 잠깐만 친구 잠깐만 우리 애는 왜케 안오는거야 약국 갔다오는데 따르르 따르르르 어? 전화가 왔네 아 여보세요 어 아빠 아유 범수야 어 왜그래 무슨 일 있는거 아저 응 저 여기 유괴범이 저 납치해가지고 아빠 너 어딘데 너 지금 어딘데 너 지금 어딘데 너 지금 어디냐 일 있네 뭐야 당신의 아이를 납치했다 다..다..다..당신 누구야 빨리 돈을 갖고와서 강건함을 보이시옵소서 당신 누군데 지금 어 당신 누군데 우리 아이를 납치하고 있어 어? 나는 유괴범이다 이 자식 저희 아이는 그럼 무사하겠죠 저희 범수는? 무사하다 빨리 돈을 가지고 잉여시티 골목길 창고 안으로 와라 그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지금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어 어 얼마 마 마 만원이다 뭐 만원? 빨리 오도록 해라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달..달까 어휴 이거 어쩌면 좋지 일단 잉여시티 골목길 창고 안으로 했으니까 근데 경찰에 신고하는 거 맞겠지? 어휴 어휴 안 되는데 이러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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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저씨들 빨리 와주세요 저희 아들이 납치를 당했다고요 납치를 아휴 범수를 혼자 그렇게 보내는게 아니었는데 어휴 경찰 아저씨들 이 앞에 창고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유괴범이 있을 거예요 빨리 체포해주세요 빨리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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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수야 어? 아빠 범수야 걱정하지마 아주 아빠가 경찰관들 불러왔어 어휴 걱정하지마 어휴 어휴 경찰 경찰이 왔네 유괴범 유괴범 어딨어 어딨어 어딨냐고 유괴범 내가 이거 풀어줄게 내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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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아빠 유괴범 어딨냐고 유괴범 유괴범 그거 어 사실 나야 무슨 소리니 범수가 많이 놀랬구나 어? 유괴범 어딨어 유괴범 유괴범 어딨니 나 어 그게 나야 그게 너라고? 유괴범은 너라고? 응 그럼 납치 나간 사람은 누군데? 그것도 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범수야 유괴범 어딨어 유괴범 어휴 그게 나라니까 납치 나간 사람은? 나라구 그럼 뭐야 정치 아 진짜 내가 보여줄게 너 범수 아니지? 정치가 뭐니? 나 범수인데 그럼 뭐야 뭐 봐봐 응 바빠 아빠 어?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빠가 보고싶어요 빨리 아빠한테 전화 걸어 빨리 전화 걸어 응 나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저씨 저희 아빠 돈 없는데 왜 전화 걸어 아들이 이렇게 납치 당했으면 갖고 오겠지 살려주세요 아저씨 전화 걸게요 그러니까 봄수 혼자서 납치 놀이를 하셨다 응 응 응 흐헤헤헤 근데 경찰 아저씨들까지 왔네 음 봄수야 근데 왜 그랬어 아니 나 자꾸 막 요로가 아프니까 막 나 막 부정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관심받고 싶어서 그랬지 관심 엄마 아빠가 봄수야 소홀해가지고 관심받고 싶어서 그랬어? 응 음 그랬구나 그래 봄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에효 내가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됐었는데 아효 미안하다 내가 흐헤헤헤 그래서 육에 나가면 아빠가 놀랄 줄 알고? 응 그랬구나 에효 미안해 네 아빠가 잘해줄게 다음부터는 응 응 아파가지고 아휴 아휴 경찰 가야분들 저희 아이가 장난을 신고 같네요 아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봄수야 네 집에 가자 아빠가 마싱을 사줄게 헤헤 네 요로한테만 잘 안해줄게 응 네 알았지 아싸 응 아휴 그렇다고 야 어떻게 납치기 그 육에 그걸 혼자 알 생각을 했어 너무 관심 안주니까 그렇지 너 그나저나 너 목소리 좀 잘 낸다 강건함을 보이시옵소서 어 어 그러게 빨리 집에 가자 헤헤 헤헤 흠 들키지 않았구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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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고맙습니다